안녕하세요. 오늘은 Beautiful Sunday 32카운트 4월 Beginner Intermediate Level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쪽으로 사이드 셔플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오른쪽 1분의 1턴,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세일러 스텝 2번,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카운트 1&2, 3&4, 5&6, 7&8 섹션 2,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턴 워크 2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턴 워크 2번, 오른발, 왼발 카운트 1&2, 3&4, 5&6, 7&8 섹션 3, 오른쪽 사선 앞으로 슬라이드 홀드, 왼쪽, 슬라이드, 홀드 슬라이드, 홀드 앞으로 포드 셔플 왼발부터 스텝, 포드 스텝, 카운트 1&2, 3&4, 5&6, 7&8 섹션 4,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 피버턴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백,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카운트 1&2, 3&4, 5&6, 7&8 3 카운트 1&2, 3&4, 5&6, 7&8 1&2, 3&4, 5&6, 7&8 1&2, 3&4, 5&6, 7&8 1&2, 3&4, 5&6, 7&8 오른쪽 1&2, 3&4, 5&6, 7&8 1&2, 3&4, 5&6, 7&8 1&2, 3&4, 5&6, 7&8 1&2, 3&4, 5&6, 7&8 1&2, 3&4, 5&6, 7&8 Thank you for watching.